한화이글스가 2017년 신인 1차 선수로 천안 북일고 투수 김병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천안 북일고 투수 김병현 선수는 신장 187cm, 몸무게 88kg으로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140km의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 등을 주로 구사하는 투수입니다. 안정된 제구력과 팔스윙이 빠른 강점을 지닌 김병현 선수는 고교통산 19경기에서 9승 2패 3.42의 방어율을 기록했으며 한화이글스는 팀의 좌완 선발 투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